지금부터 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석기시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시대와 관련된 것을 찾으면 되는데요. 바로 선지에 들어가보죠. 거친 무늬 거울, 거울이라는 것은 청동거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청동기시대가 되겠죠. 비파용 동검, 동이라는 게 청동을 말하는 것이죠. 역시 청동기고 신석기하면 뭐니뭐니 또 빗살무늬 도기가 신석기를 대표하는 도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밖에도 신석기시대의 움집, 원형의 움집 그 다음에 시합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것을 통해서 의복을 지어 입었다 뭐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철제 농기구면 철기 이후에 되겠죠.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고조선이고 고조선은 나올 게 뻔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팔조법이고 아니면 구체적인 고조선의 역사 특히 맨 마지막 부분, 유만조선 부분이 나오는데 기본편에서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팔조법 또는 이제 벙금팔조라고 하는데 오늘날 전해지는 것은 살인, 상해, 절도 이 세 가지 조항이 남아있죠.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각 부족마다 경계를 정해놓고 침범할 시 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죠. 초기의 국가 중에서 동해 한경남도 남부지역에서 강원도 북부지역에 있었던 나라죠. 낙랑군과 외에 철을 수초하였다. 자 이것은 삼한 중 변환이 있죠. 이 변환을 계승한 것이 가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철의 나라 그 다음에 귀족회인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좀 더 정리하면 삼국이 기족회의가 있는데 백제는 정사암회의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죠. 3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대망리지에 오르기 전에 천리장성 여기서 천리장성은 대망리지가 고구려의 그러한 최고 관직이니까 고구려와 관련된 천리장성 바로 당의 침입을 막고자 요동반도가 요동반도가 있으면 요동반도 밑에 비사성에서 부여성에 이르는 이 천리장성 이것이 바로 이제 축조를 원래 감독했었는데 그거 하다가 이제 정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요 대망리지이라는 것은 아 그리고 요 대망리지이라는 것은 어 이제 일종의 그 비상시의 그 전권을 위임받은 어 어떤 독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국왕에 버금가는 그러한 권력을 휘두른 지위인데 원래 평상시라면 대대로라는 지위가 있었어요. 수상에 해당하는 아 근데 이 대망리지라는 이 지위를 어 역임한 사람은 연계소문 밖에 없습니다. 자 연계소문은 어 대당 강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당의 침략을 대비하게 해서 국경을 어 튼튼하게 해서 이 천리장성 축조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춘추와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무효량이 되는데 어 군사지원 요청했었는데 어 신라가 이제 고구로도 빼앗았던 중령 서북의 땅 그러니까 한강 쪽이죠. 요거를 돌려주면 해볼 수 있다 하면서 감금을 시켰어요. 그렇지만 김춘추는 토끼에 간 고사를 통해서 어 고구로의 선도에라는 사람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어 그 토끼에 간 고사라는 것은 결국 아 이것은 당연히 이 돌려줄 거다. 어 다만 이제 가서 이제 신라에 가서 이제 이제 당시에 이제 선덕여왕인데 어 어 이것을 이제 허락을 받고 오겠다 그러면서 이제 잽싸게 도망갔죠. 네 아무튼 이제 연기의 소문이 되겠고요. 연기의 소문은 이제 그 나당 연합군이 어 백제를 웰망시키고 660년 어 공격을 했으면 돌아가고 연기의 소문이 살아있을 때는 결코 고구려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연기의 소문이 에 죽은 다음에 665년 어 이제 얼마 안가서 이 연기의 소문에 이렇게 쳐다들 남생과 어 남건과 이제 또 한 명이 있는데 이게 좀 배다른 형제예요. 음 그래서 원래 장남인 남생이 이 그 가물을 이어야 되는데 이 둘이 형을 어 제껴놓고 결국 이제 또 형의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남생이 결국 당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니까 결국 허무하게 2년 뒤인 이제 668년에 평양선이 함락이 되면서 나당연합군에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김유신은 뭐 신라에 유명한 상국통일에 어 으뜸 공을 세우는 사람이죠. 화랑들을 이끌고 장보고는 이제 청해진 해상무요 이건 통일신라기 때 바다의 왕자라고 불리고 흑지상진은 백제가 망한 다음에 이제 백제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 백제부흥운동이 여기도 역시 그 내분으로 실패하자 결국 당으로 건너가서 활력을 하다가 음 나중에는 뭐 이제 토사고팽 당하게 되었었죠. 당으로부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 유물은 2009년 포항 중성리에서 발견 현재 남아있는 국가의 비속주 가장 오래된 것이다. 당시 관등체부 및 골품죄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신라가 되겠고요. 신라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아까 신라에 귀족회의가 있었대죠. 화백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화백회를 통해서 국왕을 선출 하기도 하고 또 폐회시키기도 했습니다. 진지왕이라는 사람이 폐회되기도 했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진대법을 실시한 나라는 고구려인데 이 진대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춘대추납의 빈민구제제도가 되겠죠. 춘금기 농민들이 어려울 때 국가에서 곡석을 꿔주고 풍성한 가을을 갖게 하는 제도이고요.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12월에 얻었던 나라는 부여라는 나라죠. 북방에 왕족인 부여시와 해시 진시 등 팔성기족이 지배층을 이룬 나라는 백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5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는 것은 문화유산으로 보는 백제의 대외교류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 보면 백제 금동 대양로 무용학릉이 있는데 백제에 일단 문화유산을 봐야 돼요.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것은 청자 하면 고려청자죠. 고려 상감청자 그래서 국 청자 상감 상감청자죠. 운항문 매병 그 다음에 천마총 호우총 자 이런 것들은 다 신라 경주에 있는 그러한 무덤이죠. 천마총 같은 경우에는 장이 천마도라고 되는데 이건 벽화가 아니라 말의 배가리개 그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우총 청동 그릇은 여기 그릇 밑에 국강상 강개토 호태지왕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라의 무덤에서 나온 유물에 왜 고구려 왕이 나오느냐 400년 경자년에 신라에 외국어 쳐들어왔을 때 원조 요청을 받은 관계토 등이 군사 5만원으로 무찌러주면서 고구려의 군다가 신라에 주둔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거는 따라서 신라와 고구려의 그러한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구려에 대해서 종속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이고요. 정답은 1번인데 칠지도 7개 가지 모양으로 생긴 칼인데 이거는 백제 근초 왕이 만들어서 외 왕에게 보내줬다. 그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현재 일본의 신궁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있어요. 백제 왕이 보내준다는 것을 따라서 이것은 백제와 일본 외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참고로 좀 더 알아보면 백제 금동 대항로는 봉황이 있어요. 도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동물이죠. 도교와 향로 불교적인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는 문화유산이고요. 백제 무령 왕로는 무령 무령 왕이라는 사마왕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석이 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왕의 무덤 이런 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무덤 이고요. 특이하게 벽돌식 무덤입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대부분 석총 인데 돌무지 또는 돌방 무덤 이런 돌로 된 것인데 이거는 벽돌식 무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 6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이 사료의 대무엘은 어디에 무왕 대시 에요. 그렇다면 대조영이 세운 발해가 되겠죠. 대조영의 아들입니다. 대당 강경청을 써서 장무리엠에게 명령하여 당의 등주를 공격하는 등 대당 강경청을 쌓습니다. 발해에 대해서 묻는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해동성국 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성기 때는 해동성국 바다 동쪽 번성한 나라다. 이게 발해에서는 시험지에 제일 나오는 것이 고왕 발해를 건국한 사람 이대 여기 나온 것처럼 무왕 그 다음에 문왕 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왕 이 있는데 이 선왕 때가 발해 최 최전성기가 되죠. 이때 하도 넓어서 수도가 5개고 15개 큰 지역 62주 신라가 9주 오소경 9개인데 이건 62주나 된다는 그런 큰 넓은 영토 그래서 이때 발해를 해동성국 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왕 때 9세기 초 대조영은 건국을 했고 무왕은 여기처럼 대당 강경책을 썼고요. 당나라와 충돌했고 문왕은 대당 친선정책으로 당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다리의 어떤 중앙직 체제 이런 걸 완성하고요. 나머지 만의 소국 중 하나였다. 만의 소국 중 하나로서 출발해서 성등한 나라는 백제가 되겠죠. 상수리 제도를 시켰다. 이건 신라 특히 통일 신라가 영토가 넓어지니까 지방세력들이 커질 수가 있는데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상수 위로 와서 지키라는 소리죠. 수도로 와서 약간 붙들어 매는 것이죠. 광덕 중풍 등의 연호를 사용한 것은 고려 광종의 그러한 업적이죠. 왕권을 강화했다. 7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는 것은 신라의 중앙행정기구 14부 중에 하나이다. 신라가 통일 14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것은 왕의 명란 정당과 국가 기밀을 담당한다. 장관을 중시 또는 시중이라고 부른다. 사실상 14부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부서가 되겠죠. 이게 바로 집사부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인데 원래는 왕의 가신적 성격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국정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신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상대 등이라는 지위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나왔었듯이 화백 회의의 의장 입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있겠죠. 그런데 신라는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집사부의 기능이 커지게 되고 통일 직후에는 집사부의 기능이 커집니다. 상대등으로 상대등이 약화되죠. 상대등이 귀족권을 대표한다면 집사부는 왕권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신라 말에 가면 왕권이 다시 약해지면서 상대등이 득세월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의정구는 조선의 최고 간부죠. 이것도 역시 총괄을 했죠. 영의정이 의정구의 수장인 정당성은 발해의 최고 간부로서 발해의 삼성 육부 육부를 총괄하는 것이죠. 도병마사 도병마사 고려의 어떤 귀족 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고려는 이성 육부 특히 이성이 중서문화성 상사됐다면 중서문화성 중심의 어떤 중서문화성 의 수장인 문하시중이 국정을 총괄하는데 고려시대는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도병마사 의 기능이 커지게 되고 도평의사사 나중에는 도병마사 도평의사도 개칭이 되면서 더욱더 막강한 귀족연합적인 정치를 펼치면서 국왕의 권력이 점차 무력화됐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국가의 경제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촌락문서 또는 민정문서 또 신라장적 이렇게도 부르는데 신라 시대에 통일신라기 어떤 문서인데 민정문서로 나와있네요. 어디어디에 조세수치리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신라 또는 통일신라 이 촌락문서라는 것은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조세를 수치해야 되겠죠. 조세하고 그 다음에 여격 노동력을 징발해야 되는데 이거를 알려면 토지와 그 외 모든 농업자원이 있을 거예요. 이걸 다 파악을 하고 또 하나는 인구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보통 남성노동력이 중요하지만 여성노동력까지도 다 파악을 했다. 누가 촌주가 3년마다 자 암튼 이것은 여기 보면 나와있죠. 인구 말소 뽕나무 잔나무 가래나무 다 철저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통일신라 시기에 경제상황을 묻는 문제가 또는 신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활구라고 불리우는 은병 이게 화폐 기능을 한 것인데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최초의 화폐가 나타나요. 건원중보라고 해서 철저한 형태로 996년에 나섰는데 숙종 때 오면 여러가지 동전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은으로 만든 이런 화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추, 담배 등 상품작물이 재배되었다. 이건 조선 후기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추, 담배는 임진왜란 이후의 외래작물이죠. 관청에 물품을 전하는 공인 이 공인이란 대동법과 관련된 관어상인인데 국가 소속 상인인데 이들이 물자를 조달하는 것이죠. 대동법에 따라서 특산물을 농민으로부터 걷기가 어려우니까 이들이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공가를 받아서 조달을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시장을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동시전이 지증왕 때 처음 설치되고 나중에 시장이 더 많아지기도 하죠. 그리고 시장 감독기구가 동시전이면 신라가 되겠고 만약에 경시서면 고려 조선은 나중에 세조 때 평시서로 계층을 하게 되죠. 감독기구도 좀 알아두면서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9번 밑줄근 이 인물로 오른 것은 이 인물은 호가 고운이에요. 신라 말기 활동하였다. 당의 빈공과 외국인은 전형 과거 합격을 했고 당나라 말 황소인 아인데 한국을 원하는 경문을 썼다.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귀국한 이후에 진성영왕에게 시무채 십여조를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낙담한 그는 은둔 생활을 했죠. 바로 채칭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두품 출신이에요. 육두품 출신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서 해외에서 명성을 날렸어도 실질적으로 정치의 영향을 칠 수 있는 고위직에 오르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1번 2번은 육두품 출신으로서 각각 이름을 나뉜 사람인데 강수는 외교 문서에 넣어서 그런 사람이 설총은 이두를 정리하고 원효의 아들이죠. 원효대사 화안개라는 글을 써서 신문한께 충고를 했죠. 김부식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상국사기를 남겼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지미후사들의 나라의 기량을 걱정이 되어 훈요십조를 남기니 하면 고려태조가 되겠죠. 이 고려태조는 유언적인 심정으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는 훈요십조를 남기고 그 다음에 정계 개백 료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리들에게 지침이 되게 했었죠. 자 그러면은 고려태조의 업적이 시험에 자주 출시되는데 어떤 정책이 있느냐 예민정책 호족 통합정책 북진정책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데 백성들을 사랑해서 취민 유도다 그래서 백성을 취하는데 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치율을 법도를 정해놨어요. 10분의 1 그 다음에 흑창이라고 그래서 춘대춘합 아까 진대법 나왔었죠. 빈민 가을에 아 봄에 곡식고 가을에 갇게하는 제도 그 다음에 공을 기드는 것이 바로 호족통합이에요. 그 자신이 호족추신이기 때문에 호족들을 어르기도 하고 옥죄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제도가 사신간제도와 기인제도가 있습니다. 사신간제도는 호족 중앙고위관리를 자기 출신지에 사신간으로 임명해서 부호장 이하의 향리들을 감독하고 연태책임을 묶게하는 제도입니다. 권리와 책임을 묶게하는 것이고 기인제도는 호족 향리 등의 자제 중 한 명을 중앙에 오게 해서 약간 인질적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제도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자기 성시를 왕시를 주는 사성정책이라든지 정략결혼 뭐 이런 정책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진정책과 관련돼서는 서경을 중시합니다. 평양성 그 외에도 국호가 고려라는 것과 또 영토를 기존의 대동강 원산만에서 청천강에서 영국만쪽으로 더 위로 올리기도 하는 등 그리고 발해 유민 등을 포용했다. 대광연 태자 등 발해가 망하자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집현재로 설치했다. 조선 세종의 업적이죠. 나선정벌 러시아정벌 이거는 조선시대 때 후기 때 효종이 있는데 효종이 그 아버지 인조때 병자호란의 치욕으로 인해서 볼모로 잡혀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청을 치기 위해서 북벌을 준비를 했는데 어영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 기른 부대가 청의 당시 러시아가 시베리에서 만주쪽으로 내려오면서 조선에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볼 겸 파괴을 했죠. 얼마나 잘 조련이 되는가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노비양검법을 시행했다. 이건 고려 광중이 되겠죠. 왕권 강화 정책의 인화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심사해서 환원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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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